야 그림 좋다 2 2 2 2 2 2 2 거기서 수영발레 한번 해봐 수영발레 2 2 발레를 한번 해보라고 빨래 위아래로 그렇지 아주 포폼도 좋고 으 환상 이어 환상 2 돌기 이쪽으로 돌기 방향 돌기 아오케 돌기 일단 도라 한바퀴 반짝반짝 치긴다 줘 한 화면이 바짝바짝 튀긴다 으 교 오케이 2개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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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나가 클락 그러면 이뿐만이 이쁘어 입법은 지나갈 때 뽀뽀를 해야지 아 진짜 히 하하 하하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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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이오... 왠지혜님! 아까 그 아줌마 패 봐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근데 이거, 이거 찍어가면서 컨트롤 하려니까 장난이 아니다 이거 그렇지 일광용 어? 어 어, 이렇게 돌려, 반대로 돌려 오케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급할까 하나도 없어 자 옆으로 자빠져 발 너무 그게 앉은 자세에 오면 자빠져 당황한단 말야 어, 오케이 어 균형을 잘 잡는데 한번 자빠지면은 물이 깊으면 물 먹어 그러니까 자빠지지 않게 해야지 먹어봐야 돼 사이다 맛이야, 사이다 맛 소금 탄 사이다야, 소금 탄 사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